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상 하진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포항과 경주는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에서 19도 분포를 보였고, 나최고기온은 포항 27도, 경주는 30도로 높은 반면, 영덕과 울진은 23에서 26도로 지역차가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27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최상위 등위를 받아 국비 4억 원을 받습니다. 지난 2013년 취약지역 응급의료육성기관으로 선정된 울진군 의료원은 매년 적자의 60% 이상이 응급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체할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수익성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울진군 의료원 응급실에는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간호사 9명, 응급구조사 2명 등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만 5천 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울진군청 소속 노보미 선수가 제31회 대한사격연맹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여자일반부 10m 공기소통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노보미 선수는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선에서 209.9점을 쏴 총전의 209.6점을 넘어서는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습니다. 한편 울진군청은 여자일반 10m 공기소통단체전에서 지난해 30회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22개 지역별로 대상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학교급식 불시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급식시설 청결상태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급식관계자 개인위생 상태 등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한국전력구와 포스코는 최근 포괄적 사업협력 협약을 맺고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중동과 동남아, 중남미에서 추진하는 민자발전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중저온 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합성, 천연가스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올해 중저준이 방패장에 대해 18억 4천여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도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방패장의 특성상 취득 원가의 80%를 적용해 지방세를 산정하는 일반 시설물과는 달리 100%를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저준이 방패물 저장시설 3개동에 대해 가산률 적용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해 3천여만 원의 세금을 더 징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메르스 확산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업체의 세무조사와 납세를 유예했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 병원이 있는 시군구에서 의료와 여행, 공연, 유통, 숙박 등에 종사하는 업체들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또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날짜를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액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한편 모든 병의 연구와 격리자는 세무조사를 잠정 중단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확산으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준설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저수지 16곳에 준설비용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MBC 뉴스 마칩니다. MBC 뉴스 마칩니다.